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호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까르보나라 떡볶이, 토마토 떡볶이, 까르보나라 오리지널 토마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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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러!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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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게 썰어서 먹었어요 오늘은 털고있어요 오늘은 털고머리를 다 먹습니다 털어먹으러 먹으러 오니 털어먹으러 오니 털어먹으러 오니 털어먹으러 오니 털어먹으러 오니 참기름 오징어 와우 아삭아삭 닭다리 아삭하삭 닭다리 쫄깃쫄깃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으아아아아아 초콜릿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